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서델입니다. 오늘은 위전부역에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N7200번입니다. 위전부에서 고양시로 갈 수 있는 노선이죠. N7200번입니다. 이거 이용하실때 참고 바랍니다. 오전 3시 47분입니다. 이용하실때 참고 바랍니다. 이제 호환 날씨로 해서 제1순환고속도로에 직립을 합니다. 지금 사폐산 터널 지나갑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이제 송추알씨 지나갑니다. 송추알씨로 해서 가는게 아니라서 빠르죠. 이제 양주토게트에 다가갑니다. 진짜 이시간에 차가 없는게 허허... 이제 양주토게트 통과해서 통일로 RCA에 진출을 합니다. 1번구도 관산도 방향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큰길에서 유턴을 해서 원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당에서는 이게 첫차겠지요? 이제 원당입니다. 원당을 지나서 화정을 가서 내리도록 하죠. 이제 화정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호황으로 가는 사람이 있네요. 오늘은 이 정보에서 고향시 거쳐서 인천호황 가는 N7200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